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곧 생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막 엄청 광고 같은 거 해주시더라고요 올해도 그래서 아까는 그거를 인증하러 갔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진짜 신기했어요 그 코엑스 없는 거 아까 방금 코엑스 거기 그쪽에서도 사진 찍고 왔는데 거기 완전 큰 건물에 제 생일 광고 이렇게 있는데 엄청 기다렸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으니까 다음에 생일날에 꼭 올리도록 할게요 이제 도대체 루츠 거알로 매력 我也很喜欢 이거 쯔위 고민 있어요? 저는 가끔 맛있는 거 못 먹을 때가 고민이에요 근데 하지만 참은 조금 참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긴 먹어요 저도 그리고 한동안 다이어트를 하다가 막 그렇게 별로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어지러워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럴 때가 좀 심각하게 안 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잘 챙겨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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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온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렇게만 하고 생일때 다시 켤게요 안녕